이거면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! 저희가 로블록스도 아닌 것이, 마인크래프트도 아닌 것이 바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집 짓고 다이아몬드도 킬 거예요. 어? 센즈다! 안녕. 얘들아 가자! 가자 가자! 가자 우리 땅 좀 찾자 땅! 땅부터 찾자! 가자! 내 캐릭터 어떻게 생겼지? 나 대머리야? 아니! 대머리다! 이거면! 와 여기 물도 있다! 진짜 마인크래프트 세상 같을지도? 여기 모래도 있다 모래도? 어? 모래 밑에 사람 있다! 저 아래에 사람이 있는데? 뭐야? 내 닉네임이네? 얘들아 나무 켜져! 나무 켜져 나무 켜져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나무 켜져 나무 켜져 좀 넓은 데라고 할 걸 그랬네 아 리아야 고개 드는 것 봐 귀엽네 뭐야 얘들아 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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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야! 이 센즈 닮은 애 누구야? 쟤 이름 파피루스? 얘가 칼로 우리를 다 죽였는데? 오! 안 되겠다 쟤 쟤 쟤 복수하자 복수하자 일단은 우리 후퇴 후퇴 후퇴하고 나무 마음대로 가자 따라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기 완전 지금 전투 중 전투 중 얘들아 어딨어? 얘들아 어딨어? 거기다 기다려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거기다 아니네? 니아가 아니네? 어딨어 얘들아! 얘들아 왼쪽 밑에 좌표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마이너스 100에 30에 30이야 누가 자꾸 나 죽여 맘에 안 뜨나봐 내가 얘들아 마이너스 149에 52까지 와봐 148 오케이 갈게 와 진짜 마인끼도 세상 같다 여기 나무 진짜 많아 사람들이 막 칼 두고 난리 났는데? 마이너스 40 나 145 왔어 어디야? 그 다음에 끝자리 수는 플러스 66이야 플러스 66? 오케이 가고 있어 얘들아 여기다 이쯤인데? 물 있는 데잖아 그치? 오 찾았어 미호야 여기 나무빵해 여기는 알았어 알았어 좀 여기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기는 오! 오! 야 궁극하는 거 아니겠지? 우리 완전 지금 뉴비라서 칼이 없거든 우리 칼부터 만들까? 혹시 모르니까? 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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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칼부터 만들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맵이 PVP 맵 같은 건가 봐 그냥 보면 죽이네 오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있어 또 왔어? 오 뭐야 오 나 쫓아와 나 쫓아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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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토킹을 해 미호야 어딨어? 나 나 도망쳤어 도망쳤어? 나 이 사람들은 근데 안 죽이는 거 같아 착하신 분들이야 우리 나무 키우고 만나죠 구독 기다리고 있을게 돌고깽이도 만들고요 내려가서 우리 다이아몬드 빨리 캐자 안녕하세요 야 미호야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? 석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보이긴하니? 내가 그러면은 목탄 만들게 목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목탄 내가 만들고 올게 기다려봐 목탄은 이렇게 화루를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굽는 거죠 다이아몬드다 리아야 빨리 와 다이아몬드를 찾았어 다이아몬드를 벌써 찾았다고? 네 녀석 봐라 근데 못 캐 왜 못 캐지? 당연하지 너 마인급도 안 해봤구나 철 곡괭이가 필요한 법이지 나도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말이야 깜깜해서 말이지 어? 오 요야 우리가 왔어 어 어서와 어 여기 아늑하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다이아몬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? 아이 설마 구독자님들 일일 거야 분명 우리를 알아보고 쫓아오는 걸 거야 여기가 Y 몇인데? 8이네?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을까? 과연? 뭔가 같이 캐니까 빠 오 저리다 철 아 아 얘가 나 때렸어 캘려고 하다가 그런 게 아닐까? 이 사람들이 스틸하고 있어 우리는 아마 철을 못 캘 거야 아니 나 철 다 뺏겼어 어 석탄이다 석탄 철 내가 밟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야 어 주신다 주신다 주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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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내 철인데 내가 철 구워줄게 나도 철 많이 갖고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야 리아야 너도 템 만들고 있어 우리 아까 죽이네 기억나지? 파피루스? 기억하고 있지 물론 어 복수하자 창교육 해주자 창교육 우리 파피루스는 답다 그래 내 옆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당해 각오해 음 일단 기다려 우리 이따 같이 죽이자 철 칼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을까? 혹시 모르니까 어떤 위험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 내 철 구워 게임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없다 그치? 우리 더 내려가 보자 더 내려갈 수 있나봐 나 무서워서 요거 만나면 어떡해 에이 용암이 어디 있겠어 이게 로블록스 세계인데 어 친절할 거야 아마 쭉 내려가 봐야지 계단식으로 어 아래에 베드락 있네 베드락이 있다는 거는 이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있을지도 보자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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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철이다 철이다 철 캐야 돼 철 캐야 돼 감사합니다 스틸스틸 네 이분이 발견한 거 내가 스틸했다 잘했다 어 다이아몬드다 미호야 다이아몬드 못 발견했어? 어? 다이아몬드가 있었어? 어 이분이 다이아몬드 미호 미호 네가 발견한 거 이분이 캐 버렸어 죽이면 돼 죽이라고? 우리 구독자분을? 아 왜 죽여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이야 자 철이 없어 철이 철이 필요해 철 좀 달라고 할까 이분한테? 아 철 좀 추세용 외국인 같은데 외국인이네? 다이아몬드 아파트 반한 거 아니야? 어 이분은 왜 우리만 쫓아오지? 나무를 주시는데? 철 달라고 하니까? 아 나무는 필요 없는데 다이아몬드 어 이분이 다이아몬드도 나한테 주셨어 뭐야? 칼 만들어서 죽이자 이분을? 왜 자꾸 쟤는 죽이자 쟤 계속 죽어가지고 옥탄일증 있나봐 나는 게임을 10분 동안 못했는걸? 목탄이 있으면 음 목이 잘 타나? 왓 그 응? 넌 이따 넌 죽었어 다이아몬드 칼로 처형해주지 뭐? 지금 전장 선포 온 거야? 각오해 야 잘 생각해 니가 우리 이길 수 있을 거 같아? 이길 수 있지 이따 아까 파피루스 죽인 다음에 너다 우리 동료가 아니었냐고 죽일 이유가 생겨서 기쁘군 어 이분이 철 주신다 뭐야? 좋으신 분이었네요 다이아 검 들고 올라가자 그러면 어차피 방어거도 못 만드는데 자 크랭 응 다이아몬만 찾자 우리 다이아 그래 다이아몬만 찾자 다이아몬도 차가지고 파피루스가 기억나지? 응 가만히지 않겠어 반대지 복수한다 우리의 윗서버에 있어? 우리가 윗서버 뉴비인걸 알아보고 우리를 죽였다고 윗서버에 지금 있어? 있을 거 같아 아까 발견했다고 리아야? 파피루스? 아까 나 계속 따라오면서 나 죽였어 어 쏘리 가만들 수 없어 아니 다미우ёл님 네 너무 빛나셔서 다이아몬드줄 알고 때렸잖아요 메미나니까 Chile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짜잔 나 보지도 못하고 꼈네 inned 급하게 캐는거 아니야 너 뭐야! 이건 내꺼야 알았어 빨리해보세요 빼서가냐니 내가 메아이는 걸 내가 나 하나씩 빡게 안들겨있어 그러게 이거 다이아몬드들이 진짜 안 넣는게 나만 더 있으면 정만될 수 있다 나도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 둘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합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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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어? 어 합치자 그래 그래 좋아 자 근데 누가 줄 건데? 어? 나도 다이아몬드 하나 있고 너도 하나 있잖아 그래 내가 줄게 어 그래? 어 나 다이아몬드 두게 됐다 자 다이아몬드 발견 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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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어린답지 팍! 어 이러지마 이러지마 자 어쨌든 자 미호하고 저분이 주신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올라가자 따라와 파컬이랑 파컬? 파컬? 이랑 BJ 이 두 분은 우리가 바꿔주도록 하지 나머지 분들은 아까 그 파피루스? 샌즈에 나오는 그 캐릭터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를 죽여? 참교육 간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디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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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야 어디야! 어디갔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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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여기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완전 밀어거든 여기? 따라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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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아야! 어 리아야다 뭐야? 너 어디 어떻게 왔어 일로? 그 안녕 심지어 리아 다이아몬드 칼이야 다이아몬드 칼이야? 너 길 어디야 근데? 아 여기다 가들아 여기야 여기 자 어 밤이네 지금? 야 파피루스 파피루스 잡기 딱 좋은 날씨네 파피루스 잡으러 가자 자 칼 들어 칼 들어 리아야 뭐해 칼 들어 까자 어딨어 파피루스 잡아 너희 죽으면 아이템 다 떨고? 응 이거 이거 죽으면 아이템 다 떨고 절대 죽지 않도록 해 파피루스가 우리 칼 먹는 순간 찍히는 거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 덤덤 어 저기 사람이 보여 자아 파피루스야?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건축하시는 어 친절하신 분 같은데요 아주다 아 안죽여 안죽여 아 이분이 유리를 만들고 계시네 아주다 열심히 건축하는데 법이다 리아야 참아 야 그 표정 뭐야 참아 리아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정말 이쁘게 지우신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? 때려? 아 이분이 위협을 한거지 진짜 법주니까 그런거 아니야 무서워서 그렇잖아 무서워서 한번 봐드릴게요 집이 이쁘니까 아 저분 아니야? 파피루스? 아니네 파피루스야? 아니야 좋아요 진짜 반드시 잡고 만다 나간 거 아니야 서버에서? 파피루스 왜? 파피루스 빨리 나와 어 잠깐만 ESC 눌러봐 그러면 아이디 목록 뜨잖아 그치 그치 파피루스 있어? 나간 거 왔다? 안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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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갔네 나갔네 파피루스 나는 이 동맹국을 깨겠어 우리를 죽이겠다고? 죽일 사람이 없잖아 그치 너흰 갓 죽었어 이거 안타깝게 됐구만 이거 안타깝했구만 너흰 갓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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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가 날 때려 야 피 두 방에 나 죽어버릴 거 같아 야아 얘 쫓아가고 있어 야 쫓아가고 있어 어 어 나 뭐 어디 있는 거야 야 아 아 아 아 떨어졌어 뭐러가 떨어졌어 뭐러가 떨어졌어 야 야 쟤가 나 죽였어 팔 많은 애가 어 뭐야 내가 죽였어 이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로블록스에서 마인크래프트 해봤는데요 아 오늘 우리 괴롭히던 구근 찾고 싶었는데 못 찾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because and n n n n n n n